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를 만드는 법을 살펴볼 건데요. 이 웹사이트에서 중심은 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배경입니다. 제가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리로드 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배경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바뀌는 저 이미지들이 제 서버에 제가 저장한 것일까요? 그럼 재미가 없겠죠. 저기 있는 저 이미지는 제가 인터넷에 어떤 특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랜덤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기다 뿌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랜덤 이미지 제너레이터 생성기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여기 참고 부분에 제가 여러 가지 형태의 랜덤 제너레이터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source.onsprash.com이라는 서비스에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카피해서 여러분이 주소창에다가 하단하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리로드를 할 때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금방금방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주소를 다시 입력하면 다시 입력했을 때마다 랜덤한 어떠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즉, 이런 것들이 이제 리디렉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소에 저 주소로 들어가서 저 서비스가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사용자를 다시 리디렉션, 다시 보내주는 것들을 리디렉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서비스가 바로 unsplash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비슷한 서비스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unsplash들 이게 가장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우리 사이트의 완성된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사이트의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왼쪽에 있는 그 형식의 사이트를 만들어낸 코드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하나. 여기 있는 바디 태그 바디를 선택하는 선택자 안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지정을 하시면 이 작업이 다 끝납니다. 그게 핵심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source.unsplash.com으로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 랜덤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주는 주소를 카피한 다음에 저 주소를 이 웹페이지의 바디 태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로 저 주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랑 잘 안 맞을 경우 이렇게 잘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즉,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크기를 지정을 하는데 그때 옵션 중에 커버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커버 옵션을 쓰게 되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도록 알아서 브라우저가 이미지의 크기를 리사이징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일단 끝났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웹페이지를 리로드할 때마다 적당한 어떤 특정한 랜덤한 이미지가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 unsplash라고 하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은 사실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unsplash 이라고 하는 사이트고 이 사이트에는 여러분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굉장히 퀄리티 좋은 이미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접속했던 이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서 랜덤한 주소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웹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걸로 이제 설명 끝났어요 더 보실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 unsplash라는 사이트의 기능성을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이렇게 생긴 레이아웃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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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